지역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워낙에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지역 공약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동작과 아무런 연구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판사 출신 신인 정치인에게 만족하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2천만 원이 넘는 배우자의 명품 시계를 신고해놓고 흙수저, 서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선거 마케팅이라도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의 퇴임 이후 정치 임무는 사법부의 중립성을 해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청와대 정치부 기자가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으로 출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